너무 많아서 산소도 부족할 것 같아. 너무 답답해요. 답답하고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, 아니, 이거 맞아요. 닭강릉 도시락 같습니다. 근데 서른 총... 안 잘라도 되겠지, 이게? 컵도 먹고 나서. 잠시만요. 일단은... 다음 사람 먼저 받고 있으면 제가 찾아볼게요. 없어졌어? 잠민규 왔잖아. 그러면 일단 밥 먹어요. 아... 그러니까 매니저는 늘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. 어딘가에 있겠지 하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원래 어디선가 항상 잘 자고 최종적으로 맞춰야 되는 시간 전까지는 또 나타나요. 장민규 화장실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? 이 방 안에 있긴 있어요. 있긴 있어요? 자고도 찾아보자. 아니, 이거... 숨은 민규 찾기. 어디 있는 거야? 안 보여요. 어디 있는 거야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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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위치 기가만 기해서 와야 돼. 위치 선적으로 나와요. 저기서. recherajiierte는 생각이 나iration. 들어와. 넷. 안녕하세요! 감사합니다.